와나나,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넣어주세요 한 반만 넣어도... 다 넣어... 존나 많은데? 아우, 500개 감사합니다! 아, 한 명 더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쇼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안무지네! 아, 작아졌다? 모래가 떠다니는데요? 자, 한번 잡사볼게요! 뭐야? 익었어요? 모래가 존나 시피는데요? 모래가 존나 시피는데요? 자연이 너무 충분히 세척해요! 과열 조리하세요! 어? 아까 씻어서 나온 거라고! 괜찮아, 자연의 맛이야! 저 이거 콩푸러스 비벼 먹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선생님들 이게 근데 모래가 여기 갑자기 걸려나오거든요? 오이냉국 맛봐도 되나요? 예, 그러세요? 맛있어? 식초 맛이 진짜 세! 오이지? 네, 기대해! 맛있네! 표정 봐, 잠깐! 나는 기미할 거 없이 바로 내 거에 내 목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맛 가져왔습니다! 꽤 가져왔어요! 젓가락! 근데 일단 소식 발언을 하자면은 민수연께 더 심해! 민수연! 연기만! 레전드다! 저도 인증 한 번만 하고 먹을게요! 룰렛에서 아까 한 입 걸려가지고 아, 소리가! 맛있네! 맛있다고? 먹어봐! 바지락 국물에 콩푸러스! 와, 콩푸러스 불어서 먹는 것도 처음이네? 제자리 오뎅 됐네? 이게 좀... 어때? 씹어 오빠! 안 괜찮아! 아, 박수 씹시다! 왜냐면은 방송인으로서 너무 갑질 표정이 나왔어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괜히 치그치! 어, 괜히 치그치! 어, 그 의아에! 아니, 왜 그러냐면 콩푸러스 존나! 맛이! 이제 기본 먹어볼까요? 바지락에 오이는 꾹! 생각보다 말 없는데요? 괴식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괴식은 첫입의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도화지 상태일 때 최대의 많은 색을 칠해야 합니다 21세 달 백두산 군대 병장 만기 전역한 정혜완 데뷔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흠! 아, 이거 씹을 수록이 없어! 아, 이거 왜요? 바지락이 너무 질겨! 바지락이! 바지락이 계속 껌처럼 씹혀! 바지락이! 우선 국물 원샷2 오이 원샷2 바지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리와 50% 탈 와 이 새끼, 삼켰네! 오, ㅈㄴ. 이 새끼가 바박겠다, 씨. 이 새끼가 별로야! 백두산, 정기뻐든, 삼천리강, 허! 오우! 아, 그다. 바지락이 엮여. 선생님, 뭐야? 이렇게 먹는 게 따라해? 반식이야! 야 은별아 이거 국물 빨리 먹어라. 국물 불었을 때 왜 국물 달아줘. 이거 부리는 게 아니라 나 좀 궁금해서. 작가님 토하면 정질해요 삼켓에. 이거 그거예요 약간. 유부우동. 아니야. 유부우동 같아서 계속 해야 하네. 유부우동? 이게 왜 끔찍한지 알았어. 내가 바지락 처음 먹을 때 맛있는 거야. 이거 먹을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물에 한 번 더 끓였잖아. 싱겁고 바지락에 비린 식감만 남아있는 거야. 게다가 오래 끓이니까 질겨진 거지. 정확한 설명을 드릴게요. 국물을 먹었을 때 혀 끝부터 식초의 감칠맛이 먼저 옵니다. 그때까지는 냉면의 육수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괜찮네 싶은데 혀 뒤쪽으로 닿을수록 비려요. 그럼 먹고 나서.. 알지 몰라 알지 몰라.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국물 너무 역해. 이거 약간 그 느낌임. 갯벌에서 모래 조금 퍼서 식초에 비벼 먹는 느낌. 빨리! 와! 아이고 다 먹었네! 저는 이제 최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올라갈 때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보면 오늘 그냥 꼭짜로 와가지고 가장 고생했던 김민수 씨. 어떻게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사이드 킥으로 온 입장인데 사람들이 배려를 가장 많이 해주기도 했어요. 그게 조금 그런 거 있죠. 너무 착한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너무 배려해줘. 근데 그게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 느낌 아시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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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 죄송해요. 소개했던 바지락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는 갠방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은 그렇죠. 적응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한 번 해보시는 거를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 찌그레기들이 드디어 꺼져줬네요. 아직 제조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직장인이 싫어하는 차는 자 직장인이 싫어하는 차는 뭐죠? 아무래도 경찰이 좀 싫어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바쁜 출근길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데 드립이 아니고 진짜 그 토픽 주제의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재밌는 이야기 약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이제 얘기를 좀 마저 해주세요. 아 재밌는 이야기요? 네. 차에서 가장 추운 데는 차 가운데 차 가운데요? 네. 가운데에서 썬루프가 있는 차들은 아무래도 그게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이제 썬루프를 열었을 때 이제 뭐 내려오니까 저기 누가 트위치에서도 저랬냐 하시는데 저희도 있던 건 안 봤어요. 아 아프리카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군요. 네. 네. 삼두근이라도 좀 보여드릴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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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별아 트위치 음단 부끄럽게 하지 마라. 진짜 이게 뭐냐? 경방송 은퇴에 이렇거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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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의 이 어색한 괴리감이 어디서 생겼느냐? 트위치에서 방송하던 본인과 여기서 여캠 취급을 받는 본인의 모습을 적응하지 못한 비적응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일단은 그냥 평소대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편하게 하라가 맞습니다. 편하게 하라가 맞습니다. 아 편하게? 아 편하게? 아 편하게? 나와봐봐. 이제 커가 여캠인데 저점 매수하실 분 없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별님 왜 케이퍼주셨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적하면서 너에게 생긴 하나의 벽이야. 너는 객관적으로 이쁠 수 있어. 하하하하 근데 이 벽을 깨야 돼. 깨서 못생김으로 넘어와야 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드디어 너를 유잼으로 인지를 해줄 수 있어. 알았어요. 제 벽도 못생기기까지 하면 큰일 났더라고. 저기요 씨발 말투까지 해요? 하하하하 그게 아니라 사실 오늘 저 사람 초면인데 초면에 개빵 안내라고 할 순 없잖아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 그건 맞아요. 저게 이게 맞지. 이것도 맞지.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초면인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쪽이 여론이 쏠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억가를 하려고 하니까 입맛에 안 맞는 거야. 그냥 익숙해져야 돼요 서로서로. 아무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응 와어어어어어 느낌